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학과 김영희입니다 9월 학력평가 여러분들 시험 난이도가 어땠는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총평을 간략하게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이 총평 사실 저만의 어떤 평가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난이도 면에서는 조금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이렇게 접근을 합시다 우리 연합평가 9월달 통합과학은요 여러분들 학교 내신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초전에 그런 느낌으로 조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해봅니다 자 물에 빠져서가 아니라 물에 빠져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익사한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런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과학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좋은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절대 어렵지 않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될 거라 확신을 합니다 자 이 9월 통합과학 일단 첫 번째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해보면요 교과서 기초 공부를 충실히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고득점을 획득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응용 문제가 조금 도드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응용 문제 해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EBS 강좌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페이지 가보시면 학교 시험 3주 완성이나 또는 학교 시험 예상 모의고사와 같은 그런 강좌들 충분히 참고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역시 고득점이 가능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3단원 화학 파트가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3단원에서는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산화환원과 산과 염기 이런 파트들이 지금 9월 시험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그런 파트가 같이 포함된 전범위 시험이었을 경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9월달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이하다고 평할 수가 있겠다 자 부담 갖지 않고 학교 시험을 연습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 통합과학 9월 평가를 통해서 얼마 안 남은 학교 중간고사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출제 의도와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할까 합니다 첫 번째 기초를 통해서 응용 문제를 해결하자 자 여러분들 이 밑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내신형 문항과 좀 구분된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수능형 문제를 출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는 단답을 유도하는 그런 문제들 보다는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요구하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돼 있는 특징을 갖더라 따라서 이런 문항들이 주로 연습이 많이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학교 시험도 당연히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또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이 시험은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여러분 내신 중간고사 학교 시험 대비용으로 충분히 활용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세 번째 전체적인 난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전반적으로 평이 했다라고 평을 하는 이유는요 3단원이 일단 빠져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외에 수능형 문제들 보시면 과학탐구 영역,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전부 다 특징적으로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문항 몇 개를 빼놓고 나머지는 평이하게 출제됩니다 그런 틀을 통학과학도 거의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 면에는 아마 조금 쉽다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항상 전범위가 포함됐을 때 그때가 정말 내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기출 문제와의 연계성 자 요거를 제가 조금 깊이 있게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2019학년도 9월 학력평가다 보니까 2018학년도 9월 학력평가를 많이 참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참고를 했던 친구들 역시 아마도 고득점에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자 여기는 이번에 여러분이 시험을 본 그리고 이쪽엔 작년 시험을 본 문제를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3번 문항이고요 3번 문항 보시면 자료가 굉장히 비슷하죠 묻는 내용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즉 연계된 문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문제의 특징이 거의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 다만 어떤 문항의 경우에는 조금 자료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하나씩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자 두 번째 4번 문항과 작년 4번 문항 한번 보세요 역시 자료의 경우에 같은 내용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물어보고는 있지만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성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지만 이쪽에서는 물과의 반응성 여기서는 염소의 반응성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요 자 이 경우가 원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로 나눠서 준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 그래프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 자료를 바꿔서 출제를 했다 그 다음 7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런 특징을 갖죠 문제들이 이게 수용액의 전기 전도성 즉 전해질 용액의 전기 전도성을 물어보는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는 건데 보통은 이런 형태의 자료가 많이 주어지는데 아예 그냥 수용액 형태로 줬다는 거 하지만 묻는 내용은 비슷했다는 거 그리고 10번 문항도 세포막 주로 이렇게 줍니다 주로 이렇게 주는데 그걸 바꿔서 줬어요 반투막이라고 하는 막 속에 어떤 물질을 넣고 증류수가 삼투를 통해서 어떻게 이동을 해가니? 라고 물어보는 거 세포막을 응용한 문제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히 같은 문제입니다 자료 그림만 조금 다르고요 나머지 완전히 같다고 보시면 돼요 중력에 의한 운동 그 중에서 포물선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신소재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여기 하나가 더 끼었죠 그래피네에 관한 이야기가 끼었는데 초전도치에 관한 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13번 중력에 의한 운동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뉴턴의 사과와 같은 뭐 이런 사과의 낙화 운동이라고 했다면 여기는 공기저항이 있는 경우도 같이 비교하게끔 문제를 주었다 자 14번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주죠 자 이번 시험 특징이 이런 어떤 진부한 어떤 그래프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조금 배제한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이런 문제는 묻는 내용은 같아요 거의 같은데 자료를 다르게 줬다 그리고 훨씬 쉽게 출제가 됐죠 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이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였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게요 단순하게 이번에는 기권에 관한 문제를 출제를 했다면 작년에는 같이 나왔어요 온도 변화가 수면 아래까지도 연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묻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17번 같은 경우에도 자 작년에는 조금 특이하게 나온 거고요 이런 어떤 순서도 통해서 찾는 답이고 올해 나온 출제 올해 출제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주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에도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죠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직접 비교하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화 형식으로 문제를 구성을 했고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19번 이게 아마 여러분들 이번 통학과 시험에서 난이도가 1등이었던 문제인데요 작년에도 같은 비슷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총매에 관한 이야기고요 효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기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성분에 대한 이야기로 바뀐 겁니다 자 묻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있고요 사실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접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아마 난이도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20번 문항 자 20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입니다 다만 작년에 출제된 문제가 정말 문제지든 어디 교과서든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다면 올해 출제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학교에서 여러분이 수행평가로 굉장히 많이 해봤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수행평가 하면 알잖아요 선생님들에게 카드 이렇게 주시고 낱말 맞추기 하는데 그게 내용 자체는 생명 시스템 내에서의 정보 흐름에 관한 내용 그래서 수행평가를 좀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들은 아 이거 하고 충분히 답을 구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문항들이 사실 작년에 출제된 문항들과 비교했을 때 연계가 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 거를 참고를 많이 했다면 올해도 쉽지 어렵지 않게 쉽지 않게가 아니라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강좌에서 만나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인 난이도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평이하진 않다 하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의 난이도 살짝 평이했을 정도 그 정도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들 해결이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강조했지만 EBS 강좌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초는 교과서 공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르는 응용 문제들 충분히 EBS에서 제 강의 참고하시면 여러분들도 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작년 해설 강의도 꼭 참고를 해보시면 내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작년 문제와 올해 문제의 연계성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성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꿀팁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총평은 마무리하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1번 문항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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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